모두를 다 외울 수 있는건 아니에요 아르카니아님 후원 감사합니다 얼마전에 톰60229HS 있던데 톰60229도 있네 톰 인기 많네 하니빠어스님도 후원 감사합니다 못그려님도 후원 감사드리고요 뭐야 오진이네? 큰일인데 여기서 이제 하면서 두번 돌리면 여진? 여진도 여진도 문젠데 그래 여진이 아닌데 여진도 문젠데 빨리 피즐 나와야돼요 피즐 나와서 지금 이 손패 찍으면 이기긴 해 피즐이 찍으면 진짜 야쓰인 손패긴 함 지금 강장님 진략소적 몇이 온거야 상대방이 찍네 후원 감사합니다 진략소적 지금 괜찮죠? 미라클 조적보다 진략소적이 더 괜찮은거 같기도 하고 모르겠어요 매일매일 바뀌어요 제 마음속에서도 바뀐 그냥 둘 다 괜찮은거 망했다 근데 양서류 밀약에서 너무 자주 망한다 이게 쉽게 망할 수 밖에 없긴 해 사실 배묵마 버그 아시나요? 알죠 저는 저를 뭘로 생각하시는거에요 난 정규의 왕 정규의 황제 정규 그 자체 나의 소식이 닿지 않는 곳은 없다 근데 저도 돌계를 보고 알긴 했어요 하하 종족감 있는 카드가 없네 이제 나가 정도 빼고는 정규의 왕 정규의 왕 정규의 왕 정규의 왕 정규의 왕 절대 돌계를 레니를 검색하지마 그냥 날카롭게 물어뜯잖아 지금 정규의 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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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nsumers 와우에서도 할배들은 공장이 닉네임 부르는거 싫어 맞아 와우에서 아저씨들 공장이 닉네임 부르는거 존나 싫어해 나는 옛날에 영어전사님 뭐 전사님 이런식으로 부르는게 왜그런가 했거든요 막 사람들이 영어법사님 이런식으로 부르는거야 나는 개호들갑이라 생각했거든 영어를 잘 못하나? 막 이렇게 생각했단 말이에요 흔들다가 돈 내놓으면 또 호감군이 만들어서 표수하고 도로시 오지게 하는데 어쩌라는거임 소원 감사합니다 저사람이 그사람이라구요 방금 천보 구매하신 분이신가요 혹시? 버거킹 15일부터 패티랑 빵 업글된단 찌랏이 있던데 그게 업그레이드가 맞답니까? 업그레이드 근데 리뉴얼 잘해야 될거야 오히려 이게 리뉴얼했는데 가격만 비싸지는 업그레이드면 사람들한테 욕 진짜 많이 먹을거 같은데 왜 걱정되냐 이젠 오히려 버거킹을 걱정하기 시작 걱정하기 시작함 레니아워 이새끼 갑자기 걱정하기 시작 천보 벗겨지는거 다음날되면 초기화인가요? 아니에요 이게 오딘 버전이 기본적으로 방어도를 훨씬 많이 올리는 데기라서 힘들다 상성 어? 어? 펜껑 좀 뭐가 가져갈거옵나? 빨리빨리 빨리빨리로롤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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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롤 나를 잃어라 잘 가시구요 익명의 후원자님 반갑습니다 근데 업데이트 양은 작아져 뭔가 뭔가 바뀌긴 했어 뭐 참깨빵이 됐다던지 뭐 브리오슈번이 됐다던지 바뀌긴 했어 근데 가격이 700원 올라 범핑 데미지 많이 넣어서 기분 좋다 오 필드 데미지로 좀 많이 패는데 이건 좀 그렇네 6코 용골렘 나오면 좀 난감하겠는데 다행이다 천천히 갑시다 더 써보세요 풀피 만들어주는게 기분 나쁘긴 한데 끄름기수 좋네 끄름탔네 일단 상대방도 그게 없다는걸 확인했으니까 뭐죠? 그 뭐죠? 볼렘용이 6코는 없다는거 확인했으니까 물론 7코가 있을수도 있긴 한데 또 펌핑한다고? 헐 펌핑에 미쳤네 펌핑에 진심인 남자 골가네스는 이제 의미를 좀 많이 잃었고 골가네스는 이제 의미를 좀 많이 잃었고 골가네스는 이제 의미를 좀 많이 잃었고 한장 타긴 하는데 아니다 안타게 하자 레니아원님 오늘 점심 버거킹으로 혼내주죠 오늘 점심 즉시 롯데리아 시켜서 아니다 롯데리아는 좀 오늘 점심 아 근데 오늘 점심 거기 주콘 가서 먹어요 제가 못 사먹는데 오늘 촬영간다 그랬지 않음 PD님한테 맘스터치 시켜달라 그래야겠다 히즐 없으면 방어도 못돌겠다 히즐 찾아야겠네 히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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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갔다 근데 이거 썼다가 히즐 타면 어떻게 än? 에라 모르겠다 어 안탄다 뱀기름 막 아까워할 필요가 없어요 뱀기름 그냥 교환성 플러스 가끔 데미지로 쓰면 돼 뱀기름 저거 나중에 데미지로 써야되지 않나요 아니야 피즐이 데미지가 한 20억 배스 지금 이손팩 그대로 피즐 찍히면 그냥 게임 박살나거든 근데 피즐이 드럽게 안나오 피즐이 번섬도 찍어야돼 피즐도 나오고 번섬도 찍어야돼 굉장히 난이도가 높은데요 근데 찍으면 데미지 50 진짜 우습긴함 된다면 와 하이랜더였네 아 피즐 어딨냐고 아 피즐 어딨냐고 건섬도 찍어야 되는데 시간이 나한테 너무 없는데 두 턴 안에 맞아 죽을 것 같은데 2번 턴 자림이 나오면 2번 턴에도 죽을 수도 있어 제발 핏을 좀 와아아아 4뎀 있으면 킬 가겠네 이길 수 있냐구요? 몰라요 이번 턴에 킬각 안나오고 다음 턴에 피즐의 사진 나오면 이길 것 같은데요 이번 턴에 킬각 안나오고 다음 턴에서 오른쪽 피즐의 사진 나오면 이길 극한의 확률이긴 하네 어? 이거 오른쪽에서 딜 카드 안나왔으면 어? 히즐 몇 분의 1이냐 육분의 1 으블를 킬각 안나오고 으블를 두 번에 나눠서 할까? 그게 맞는 것 같은데 으블를 두 번에 나눠서 하자 차라리 교환성으로 찾는다 보다 으블를 두 번으로 나눈다가 현실적이어보여 일단 상대는 드루잖아 기본적으로 상대방도 이걸 정리해야 돼 기본적으로 상대방도 이걸 정리해야 될 뿐더러 그리고 제가 탈로스로 드루도 한장 하니까 피즐이 나와도 되고 번섬이 나와도 되고 양서로 비약이 나와도 되고 셋 중 다섯 개 중 다섯 개 중 세 개는 당장 이번에 나왔을 때 유효 카드거든요 근데 두 장 들어와니까 천토 남았으면 1뎀 남았겠다고요? 천토 남았으면 1뎀 남았나? 모르겠네 필강인가? 와우 깜짝이야 요리하지 말고! 으아아아아아아아악! 강호도 직업을 어떻게 이기냐 이렇게 이긴 된다 끝없는 고통을 알게 되니라 피바람을 불러일으키자 자연술사 내 생각에 악사, 전사, 죽기 이 탑 100 칸때 좀 약한데 탑 100 빼곤 달만 하거든요 이 3개가 좀 문제지 이 3개 상대로도 내 생각에는 숙련도 높은 애들은 다 이길 수 있는 옛날 자연술사는 그냥 전사 보면 나갔어야 되는데 전부 다 잘한 애들은 반반 뽑을래요 그럴 수 있는 그런 매치업인 것 같아요 윤작으로 4장 들어가겠네 악사 잘 자면 덱이요? 죽기랑 전사요 레니님 덕분에 요즘 스트리머들 사이에서도 정규전이 흥하고 있네요 뭐 딱히 제 덕은 아닙니다마는 암튼 흥하고 있으니 좋네요 어제 사미용도 하더라고 교환할걸 그랬나? 이럴때 그냥 과감하게 교환하는게 더 좋은것 같애 근데 손이 잘 안가 밀고자 쓰는 내 기능 레일을 귀엽게 하는 레니님이 전도라그술사 올리셔서 그 뽕맛에 취해 전도라그 돌리고 있습니다 책임져져요 전도라그가 좋은 덱이에요 실제로 티어리스트에도 있고 구린덱 아님 책임을 질 만한 그런 덱은 아닌것 같습니다 선조의 재는 너무 눈치없이 많이 나오네 선조의 재가 너무 눈치없이 많이 나오네 선조의 재가 필요할때는 참 안나오고 안 필요할때는 참 많이 나온단 말이야 공반침볼 2장짜리 덱이네 공반침볼 2장에다 밀고자 2장짜리 덱이면 111 죽기로 어떻게든 전사 이겨보려고 발버둥치는 덱니스는 저럴거면 역병 죽기 돌리지 라고 할 뻔 송마음이 나와버림 벌라로 만들진 않았는데 아무튼 후원 감사합니다 으룹게 많이 나와버림 최소한 7개 가져와야지만 죽은 카드가 생기는건데 체력같은 놈을 싸움에 임해라 청천평룡을 마루하니 어떠니 그르단의 부름을 들어라 애들이 하스 도대체 왜이렇게 잘하는지 모르겠다 난 이기는 법을 까먹은 것 같아 이런 기적들이 하루에도 한 10번 20번씩 있으니까 환장하겠네 그냥 오늘도 가짜 하스 하고 있냐고요 가짜 하스 방송에 도네이션도 안 해놓으시고서는 말이야 도발토를 쓰이는거 있나 윤작 없는디 와우 와우 저거 정리된 것도 그냥 난감하네요 어우 손패 적체 걸려 한장 태워 한장 태워 그냥 어차피 역병이잖아 허리역병 나올 확률을 줄여 그게 나은 것 같다 어우 번잡 싫어 여섯개 가져오면 딜가 두개 1 2 3 4 허리에 십파리에 삼십육인데 삼십구 4개만 가져오도 긍정인 래니님 래니님 오늘 아침 메뉴 알려주세요 저 오늘 삶은 계란 먹었어요 어머니가 원래 맨날 아침에 삶은 계란을 드시는데 밥 드실 때 오늘따라 맛있어 보여서 뺏어 먹었어요 래니아원님 혹시 오프라인 TCG는 해보실 생각 있으신가요? 오프라인 TCG 뭐 기회가 되면 해볼 생각은 있는데요 이런저런 기회가 닿질 않아가지고 래니 감답이네 방제 저렇게 해놓고 투기장은 해야지 초원원 감사합니다 지금 하는 술사 전사 못 이기냐고요? 전사 이길 수 있어요 전사 상대로 잘하면 반반 가는 듯 숙련도 있으면 시즐이 되게 중요하고 1코 카드 하나만 더 나오면 좋겠어요 기적의 판매상이면 제일 좋겠죠? 이걸 친다고? 이걸 친다고? 심술 부리고 싶네 3턴 4턴 이렇게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심술 부리다가 선조의 지혜의 털 타이밍을 좀 놓쳐버렸는데 왜냐면 2만화에 최츠몰롱되고 3만화에 선조의 지혜에다 있어야 되는데 정보 몇 주 전까지 술사는 전사 상대로 일부 매치업이었다 1대 9 매치업 아니었죠 5대 95 매치업이었어요 정확히 해주세요 칼라비아나 폼패가 타는 관계로 무기를 끼겠습니다 오 번섬 다음선에 바로 번섬 갈림 10대 90이나 5대 95나 개첨한 건 똑같지 않냐고요? 개첨한 건 똑같죠 아 죄송합니다 1대 9 매치업을 5대 95로 정정해드렸을 뿐인데 아 죄송합니다라고 하면 제가 뭐가 됩니까 양아치 같잖아요 제가 그저 정정을 해드렸을 뿐인데 전반사가 다음선에 안필요할 것 같긴 한데 전선에 무기 스펙 때리지 말걸 오늘 저 두루한테 5턴 아비아나 6턴 크룽이 맞았어요 축하드려요 오프라인 카드 게임에서는 유희왕에서는 다르다고요? 보통 사람은 발린다는 뉘앙스에 초점을 두는데 작은 숫자 정정하며 대화의 흐름을 끊는 레니아오님 정말 멋져요 제가 대화의 흐름을 끊지는 않은 것 같은데요 발린다 스톤하스 발린다 스톤하스 재밌네 아 선지질 지혜 왜 이렇게 많이 나오냐고 왜 이렇게 손패서 적체되냐고 아 실수로 도발 하나 덜 나왔다고 아 선지 하나 빼고 동화숲 어떤가요? 선지가 아니라 신 저 그겁니다 선조의 지혜예요 동화숲 나쁘지 않은 것 같긴 한데 근데 동화숲 구려요 내가 동화숲 계속 써봤는데 구림 선조의 지혜가 좋은 점은 흐름 기술 발동을 시켜준다는 거야 그래서 이게 리턴값이 있긴 해요 선조의 지혜가 무시할 카드는 아니긴 한데 모르겠어요 그냥 가끔 맘에 들고 가끔 맘에 안 들어요 번반사를 먼저 봤어야 되는데 뭐 그냥 그런 걸로 합시다 하사리안 이 새끼 이거 하사리안 때문에 범풍 먼저 못하겠어요 양설이 나와줬으면 참 좋았을텐데 아 주문공룡이 죽었어 어 얘가 맞은거구나 오우 난 또 주공죽은 줄 알았다 너 주공죽었으면 좀 많이 슬플 뻔 피즐 욕심 아니냐고요 피즐이 전사 이겨주는 카드라서 필요해요 피즐 없으면 전사 매첩 1대 9임 피즐 있어서 5대 5 되는 거라서 매우 중요 전토 돌아온 거 보니까 자연술사 같은 게 하스 개발진이 바라던 덱인가요 그러니까 이게 힘토가 나온 배경을 알아야 돼 처음 힘토가 나왔을 때는 필드 싸움 메타였어요 처음 힘토가 하스 스톤에 등장했을 때는 그때는 천토가 오히려 의미가 없었어 천토가 오히려 거의 의미가 없었고 힘토를 통해서 이제 필드 싸움이라도 해라 그때 당시에는 이제 진화술사나 이런 게 마침 유행할 때기도 했고 그래서 이제 힘토가 등장한 건데 하스가 발전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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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니까 오히려 이제는 오히려 이제는 반대가 된 거예요 이제는 힘토가 의미가 없는 거죠 이마나 영능 눌러가지고 내 아군 하스윈 하나 공격력 랜덤으로 1 올려주는 쓰레기 카드? 어떤 사람이 그런 쓰레기 카드를 써?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힘토가 그냥 모든 덱에서 꽝이 돼버리면서 그리고 이제 점점 게임이 그 와 존나 잘 맞췄다 게임이 점점 이제 밸류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그러니까 이제 객간의 평균적인 밸류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이제 천토 같은 거에 밸류가 올라가게 된 거죠 조문 같은 거 이제 맘껏 쓸 수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런 덱을 원했다기보다 블리자드가 애초에 이 덱의 천토 비율 그렇게 높지 않아요 이런 덱을 원했다기보다는 그냥 천토가 아니었으면 술탄 계속 쓰레기였을 거예요 천토만 나오게 하면 사기냐고요? 네, 대사기죠 천토만 나오게 한다라 이게 무슨 소리니 너무 무서운데요? 힘토도 껴서 다섯 개 하면 안 되냐고요? 힘토 자체가 그냥 십 꽝이라서요 힘토도 껴주게 해주면 주술사가 구려져요 그러니까 힘토는 주술사를 위해 삭제하는 거예요 힘토가 말도 안 되는 개스레이 카드라서요 힘토는 삭제해준 걸 감사히 여겨야 돼요 여러분들이 주술사 유저시면 와, 이게 주공이 하나도 안 나와? 진짜로? 내가 번개의 섬광을 쓴 게 선임력이 됐다고? 이게 풋내기 방전술사가 단 한 장도 안 나와서? 풋내기 방전술사 한 장이라도 나왔으면 되는데 방금 홈팩 5장 비우면 천둥이네 토템 선택하게 해주는 2아트 덱에 넣으면 어떠냐고요? 6턴을 으으으 해야 되잖아요 오션맨 닉네임 간지나는데? 광역기가 안 들어가는 이유는 어째선가요 쓰레기라서요 뒷발치는 천둥이 광역기잖아요 골가네스는 광역기가 아니에요 골가네스는 과부하 서치가 웬만해서는 웬만해서는 주력이고 골가네스가 6턴에 나가기 전에 손펠 비워놓는 게 실력이야 옛날에 그거 기억나시나요? 옛날에 그 자연술사? 그 생체발광 쓰던 자연술사 있잖아요 생체발광 쓰던 자연술사 때도 6턴 전에 골가네스를 쓰기 위해서 손페를 비워놓는 게 실력이었잖아요 딱 그때랑 지금 똑같아요 완전 꽝으로 잡혔네 지금 그때랑 똑같아 사용법이 6턴 전에 손페를 최대한 비운 다음에 골가네스를 딱 내가지고 과보아 3개에 찾는 거 한 장 타네 잎채채 쓸 걸 그랬나? 얘가 안 나왔으면 안 태웠을 것 같은데 모르겠다 네 뭐 헐 앞으로는 절대 카드를 태우지 않겠습니다 그냥 개 오만했네요 어떻게 해야될지 모르겠다 지금 이게 맞는다 이거 때문에 망했어 내가 볼 때는 이게 손페를 비울 수 있는 뭔가가 나왔어야 되는데 그냥 지금 손페를 10 적체가 돼버려서 이번 턴에 번섬 쓰려고 그랬는데 그러면 두 장이 타가지고 그럴 수도 뭐 그럴 수도 없었고 번섬도 괜히 골랐다 번섬 고르지 말걸 근데 다음 턴에라도 손페를 비우려면 번섬 있어야 되긴 해 뭐 아주 나쁘진 않았던 듯 번섬 쓰기 전에 핏을 할걸 생각보니까 내가 지금 냉정하게 생각했을 때 쓸 수 있는 게 핏을 밖에 없는데 핏을 안에 번섬 넣어놓은 게 크거든요 좋지 않았다 손폐가 완전 적체돼가지고 또 한 장 타는데 타는 게 번섬이잖아요 게임 졌어요 왜 가스등 쓰냐고요 가스등 쓰는 애들이 있더라고 드로에 가스등 써가지고 거인 내고 이러더라고요 약간 그냥 좋아 보이는 건 다 짬통으로 짠 이게 상대방이 이런 식으로 일부러 가시바이 토템 안 잡는 플레이하면 진짜 감사합니다 이러면서 그냥 카드 낭비하면서 그냥 번개 같은 반사신경도 팍팍 쓰고 이러면서 해야 되는데 근데 지금 감사합니다를 할 수 있는 손패가 아니야 너무 열받아 진짜 다행이다 어? 세장은 오히려 너무 많다 소가인 줄 모르겠 사기치지 말라고 저런 거 아니냐고요 뭘 사기를 쳐 이게 그냥 평범한 자연술사의 평범한 자연술사의 한 턴인데 그 전에 아무것도 못한 본인 잘못이야 사실 상대가 자연술사인데 기스는 내긴 커녕 방어력 11 쌓을 때까지 그 아무것도 못한 액션을 못치한 본인 잘못이야 누구도 탓할 수 없어 오늘 월요일이죠? 말표 최소 만살 아니냐고요? 만살 넘었죠 만살 넘었지 5대 전쟁이 만 년 전이잖아 맞죠 5대 전쟁이 만 년 전이잖아 이번 턴에 탈로스 내고 다음 턴에 템포 핏을 할걸 그랬나 만살이면 개초딩랑이네 개초딩랑이라고 하지 마세요 개 딸피 아닐걸? 개 딸피 아닐 거예요 제가 알기로 엘프 기준으로 꽤 젊은걸 꺼요 진리학스 각을 계속 의식할게요 진리학스 각이랑 그리고 용을 너무 많이 못내게 자리미 각 이거 두개 생각하면서 합시다 힙이 하나 복사했네요 이건 용을 복사한거에요 나머지는 모두 1코가 아니라는거죠 나머지 모두 1코가 아니라는건 저한테 꽤 소중한 정보예요 진리학스 각은 계속 신경써주고요 왜 소중한 정보냐 나머지가 전부 1코가 아닌데 힙을 냈다라는거는 그만큼 답답했다라는 것이고 자리미라던지 아니면 용축소술 이런 쓰레기 카드들이 손패 많다라는거지 그래 용축소술이 아니라 축소 복제구나 이런 쓰레기 카드가 손패 많다는거지 계속 상대방은 진리학스를 내고 싶어 하네요 아마 진리학스도 있지 않을까? 진리학스도 1코 아니니까 모르긴 몰라도 그런 카드들이 있는거 같네요 필드에 아이 손패 그러면 내가 이걸 잡으면 진리학스가 5코인데 그러면 막 1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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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리학스 이런식으로 내릴 수 있거든요 근데 1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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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리학스를 못해 왜 못할까요? 1코 없기 때문에 손패 근데 뭐 축소 복제로 하나는 뽑았겠죠? 그 하나 뽑은거 때문에 무서워서 천둥을 갈긴다? 이건 뭐 쫄보가 따로 없죠 하지만 그 쫄보가 접니다 왜냐? 다음 턴에 안전하게 골가넷을 하기 위해서 나오는 카드의 구성을 한번 쓱 보고 훈내기 한 장에 와보아 스킬 하나 번개섬광 밀옵시다 진짜 다 안고르고싶네 사술 아이고 이소프로필 벤제님 5,000원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은 치돈의 쫄면으로 결정이다 치돈의 쫄면이요? 아침치고는 좀 헤비한데 점심에 잘 어울리는 메뉴인데요 아침치고는 헤비하고 저녁보다는 약간 좀 적당한 약간 점심에 어울리는 메뉴랄까? 난 오늘 점심 그거 먹고싶다 잘 만든 치킨가스가 먹고싶다 골가넷을 뺏어가네 딜카드 때문에 뺏어간건가 여러분 합을 맞춰봐요 아! 골가넷으로 힐 해가지고 혹시 성직자로 막 초과치유하고 이럴려고 하던건가? 재밌겠는데요? 재밌겠는데요? 어... 나만 운 없어 으... 음... 음... 아... 이거 괜히 입세책 골랐다 생각을 잘못했다 이거 질리악스 각인데 다리미 각은 생각하자 본체 못치겠다 어차피 본체 안쳐도 킬가이잖아 그죠? 다리미가 있네요 골간 힐? 전 병력을 막았지 다리미 때문에 계획이 어그러졌네 입체책 골랐으면 안돼 입체책때문에 질리악스 각을 줘버려가지고 되게 안좋았다 입체책 고르지 말걸 번개화살 고르는게 나은데 저는 아니지 번개화살 없었다? 뭐 아무튼 딴거 고르는게 나은데 아무튼 딴거 고르는게 나은데 입체책 판단 한번 때문에 질수도 있겠다 질수도 있겠다가 아니라 졸라 불리하다 4 아니지 5 4 4 4 5 4 4 4 5 4 4 4 몇 댐이죠? 10 7댐이죠? 17댐 플러스 바나가 몇 남죠? 21댐 으면 인스텍 21댐 100댐 10댐로 20댐 23댐 21댐 22댐 22댐 23댐 오호 22댐 Eskt 아니 그런데 진짜 시스템 실수했네 방금판 그게 모든 스노우볼을 굴렸어 생체발광 돌려주면 쓸려나? 입체책 때문에 쓰겠다 생체발광 쓰겠네 생각해보니까 입체책이 있구나 입체책 하나 쓰고서 생체발광 이러면 개무서울 것 같은데 한 번 폭용하면 모든 문제 해결 111이네 요즘에는 역병 죽기가 거의 안 보인다 전설 최상위권에는 좀 있나? 약간 좀 적 역으로 물고 물리고 이런 메타 가면 좀 있으려나 영원한 고통을 맛보게 해 소파야 너무 꼬였다 탈로스 대지 근데 진짜 와퍼 안 파는 거는 마케팅이어도 지랄이고 마케팅 아니어도 지랄이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옛날에 롯데리아가 버거 접습니다 이 지랄했던 것처럼 그냥 농담이었어요 하하 이래도 지랄이고 농담 아니어도 지랄인데 그냥 감 존나 없는데요 그냥 두 쪽 다 감 다 뒤진 것 같은데 그리고 롯데리아 버거 접습니다는 약간 어그로인 게 티가 났어 어그로인 게 티가 나가지고 아 저 새끼들 또 어그로 끄네 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이거는 어그로 같지가 않잖아 그것도 큰 것 같아 어그로 만약에 어그로였는데 공지를 저런 식으로 냈다? 굿바이 와퍼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4월 14일까지 함께 해주세요 이지랄로 공지를 냈다? 그러면 이거 마케팅 담당자가 마케팅 담당자한테 문제가 좀 있는 거예요 제가 볼 땐 야정이나 고를까 이번 턴에 범반사 해가지고 야정 맛있게 쓸 수도 이 정도면 나쁘지 않게 맛있게 썼다 아니 그리고 맞아 그리고 진짜 농담이었으면 만우절 때 써야지 왜 일주일 늦게 진짜 접는 거 같은데 진짜 접는 거여도 감 다 뒤진 거야 그냥 암튼 감 다 뒤진 거예요 그냥 그냥 어느 쪽이든 감은 다 뒤진 게 감은 다 뒤진 게 됐어 이미 이미 감은 뒤졌어 어떤 게 덜 뒤지는 건지를 이제 생각해야 돼 감은 이미 다 뒤졌고 어 근데 선조의 지혜가 진짜 눈치 없이 나오네 여기서 방전술사 두 개나 쓰면 킬 가이잖아 1갓 5장 일단 시도해보는 게 나을 것 같다 어? 이게 오른쪽이네 맞고 나가지 내 유튜브 각 앞으로 치즈버거 먹고 싶으면 더블 치즈버거 사먹으라는 거죠 진짜 맘에 앉은 행보다 난 원래부터 버거킹을 별로 안 좋아했거든요 전 원래부터 버거킹을 별로 안 좋아했어요 왜냐면 버거킹이 롯데리아나 맥도날드에 비해서 가격은 쓸데없이 비싸면서 맛은 맛은 그만큼 더 맛있냐 그건 난 아니라고 생각했거든 맛있는 거 먹을 거면 차라리 수제버거를 선택하지 그냥 나한테 있어서 버거킹은 짭총 수제버거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어 버거킹 그거 알바 찌라시로는 리뉴얼 하는 거라고요? 그럼 진짜 감 다 뒤진 거지 만우절 일주일 지난 시점에서 리뉴얼 하겠다고 이런 식으로 한다? 그건 진짜 감 다 뒤진 거임 그리고 롯데리아 버거 접습니다 때는 다들 기억하시겠지만 롯데리아 버거 접습니다 때는 유쾌했어 광고를 아 이거 이 새끼들 페이크네 폴더버거 같은 거 나오지 않을까? 라는 식의 이제 그 유쾌하게 풀어냈단 말이죠 근데 지금 버거킹 공지 때린 거 보세요 지금 이 친구도 버거킹 공지한 거 봐 개 진지하잖아 지금 10 진지하잖아요 40년만에 워퍼 와퍼 판매를 종료합니다 굿바이 와퍼 굿바이 와퍼 24년 4월 14일 노티스 와퍼 판매 종료 우리 곁들 지금요 와퍼 판매를 종료합니다 와퍼의 마지막은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이지랄 이게 어딜 봐서 지금 농담으로 받고 싶어도 농담으로 받을 수 없는 4월 1일에 했으면 인정인데요 너무 농담같지 않게 적어놨어 공지를 레니야 지금 감다디네 모네 얘기한 거부터 마케팅 성공이다 맞는 말이긴 해요 노이즈 마케팅도 마케팅인데 근데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노이즈 마케팅이 노이즈 마케팅이 노이즈 마케팅이 눈살을 찌푸리게 만들잖아 이 새끼들 감다 뒤졌네 그러면 노이즈 마케팅이 노이즈 마케팅을 시행한 그 시기에는 되게 붐업이 되는데 한 달만 지나잖아 비호감이었던 기억만 남아 저는 그런 경우가 많았어요 딱 한 달 지나잖아 비호감이었던 기억만 남은 아 그때 개헛소리 했었지? 어그로 끌려고 이런 생각만 남아 그 순간 그냥 노이즈가 돼 노이즈 마케팅이 아니라 오 가장 구린거 뽑았다 그런 생각이 남았다는 것 자체가 마케팅 성공이라고요 블리자드 마케팅 성공했네 얘네들은 노이즈 마케팅을 몇 번 하는 거야 그런 기업이 뭐 한두 개입니까? 뭐 노이즈 됐다고 무조건 좋은 건 아니라고 생각해 난 절대 아니라고 생각해 비호감작을 하는 거는 그니까 노이즈 마케팅으로 노이즈가 돼서 와아 와아가 되는 거랑 노이즈 마케팅을 해가지고 비호감작을 하는 건 매우 다르다 생각해 난 1 카드 하나만 뽑으면 킬각이었는데 2 카드 2개 뽑아 버렸는데 2 카드 2개 하는 거 레벨 3 카드 2개 2 카드 1개 3 카드 1개 2 카드 1개 3 카드 2개 2 카드 2개 3 카드 1개 4 카드 2개 4 카드 2개 3 카드 2개 감사합니다.